오늘 저희의 무대 인사를 보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영화 싸인 포스터인데요. 한 장씩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한 장씩밖에 준비를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. 혹시 나는 오늘 가족들이 하나 할 것 같다? 오 가족분들 많이 오셨네요 네네 근데 가족들 나는 4명이서 함께 왔다 계세요? 3사람이서 왔다 아 네 그럼 저분에게 나라도 올게요 나는 최근 3월 안에 촉촉한 초코칩을 먹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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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촉한 초코칩이 해야 됩니다 일반 초코칩은 안 돼요 그럼 초코칩을 초코칩을 먹으면 유인식 상품이 되어있어요 아 좀 그래 저희 지금 사진 찍고 있어요 스크림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호린씨 한 번씩 켜주시고요 국민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찍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구현장님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아 인사하고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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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황금같은 토요일 주말에 극장에 오셔서 저희 영화 탈주를 선택해주시고 봐주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영화는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네 재미있게 잘 보셨으니까 많은 홍보와 입소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이 사랑을 받아서 저희도 사랑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 번 부탁드릴게요 왼쪽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왼쪽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아무 주말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탈주에서 오늘만 죽어라 산다가 내일 잠깐 드라미 덕분에 살아본 유현입니다 유현상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탈주 혹시 마